지금 웃고 있지만 이따 가시는 길 눈물바닥이 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세 곡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한 곡 남았습니다. 숨지리려고 그러세요.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와가지고 어제 새벽에 왔어요. 여수엑스포 공연 끝나고 넘어왔는데 내비게이션에 해운대 치고 왔는데 내비게이션 위에 아주 친절하게도 남대구를 가르쳐줘가지고 대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발로 부셔버렸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연 도중에 카메라를 찍고 있으면 저희도 언제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공연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멈춰서 노래를 들으시면 저희도 가만히 멈춰서 노래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박수로 치면서 노래를 들으면 저희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조...